제가 뭐 요리하는데 옆에 붙어있는 거 봐요. 일일 나무늘복권? 약간 이런 느낌? 내가 항상 매달려 있었던 남편이 나한테 매달려 있는. 운명 씨가 혜성 씨한테 붙어있어라는 얘기죠? 그렇죠. 네. 덮으시네요. 네, 덮으세요. 나 오늘 뭐? 내가 이랬어? 근데 진짜 끝까지 붙어있는 거야? 저렇게 꽉 붙어있는 거야? 아니, 내가 뭘 할 수 있기는 해 줘야 돼. 어머, 어머, 어머. 뚝딱뚝딱한 했리구나. 냄새 너무 좋아. 냄새 좋아? 우와, 그건 뭐야? 그건 뭐야, 뭐야. 전, 전. 이 바쁜데 전을 해? 어디 가려고? 기름 튀지 말라고. 도대체 동시에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? 몇 개가 잘 먹는 거야? 야, 분신술이야 뭐야. 우리 엄마부터 잘 먹는 것 같은데? 잘 먹는다. 진짜 잘 먹는다. 귀찮다, 이거. 아, 이런 느낌이야? 잘 먹는다. 아, 진짜 싫었겠다. 인사에 가진 게, 매일 나izza다. 아, 너무 귀찮아. 야, 뭐, 뭐. 근데 한참이 하는 게 너무... 진짜 좋은 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O, 아, 이거. 아, 이거.